네 반갑습니다. 미리번호 오늘의 운세 5월 12일 일요일 진행하겠습니다. 네 2019년 5월 12일 일요일이고요. 기회년 기사월 기요일입니다. 좀 특이하지 않나요? 청관에 전복 기토가 떴죠? 오늘 일관이 기토인데도 불구하고 네 같은 걸 저희는 비견이라고 그래요. 비견이라고 그러고 역시 해년인데 4월이 왔기 때문에 다사다난할 겁니다. 그리고 금속성이 많은 분들은 몸이 좀 많이 안 좋을 수가 있어요. 근처에서 계속 지금 그런 피드백이 오고 있어요. 오늘은 식신이 장생지에 놓이는 날이네요. 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. 오늘은 모두 기토가 떴기 때문에 멀리는 못 가실 것 같아요. 1호이기도 하지만 1호이기도 하지만 이제 개개인별로 다 틀리긴 하지만 이제 전체적인 저는 공통일진을 봐드리는 거라서 오늘은 멀리 가는 어떤 역마성은 크게 보이진 않아요. 다니시더라도 집 근처에서 움직이실 것 같고요. 기기병전 때문에 그렇게 드리는 말씀도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태지와 제왕지가 서로 계속 으쌰으쌰 부딪히고 있어요. 태지와 제왕지가 으쌰으쌰 부딪히고 있는데 이건 무슨 뜻이냐면 음 좀 게을러질 수가 있고요. 오늘 하루는 그리고 이 사주를 보시고 있는 뭐 그게 남자분이나 여자분이나 상관없이 어떤 일의 시작에 대한 거를 본인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날이 될 수가 있고요. 육체적으로는 지금 아이 소식을 기다리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. 그런데 임신이나 회임에 대한 소식도 이날 발생이 될 수 있습니다. 개개인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어요.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총대를 뱉는데 일요일 날 조그만 손해를 보실 수가 있어요. 추진력은 어마어마한 추진력이기 때문에 내가 뭔가를 좀 잘해보려고 하다가 뭐 손을 다친다거나 조금 베인다거나 아니면은 그 사람을 돕기 위해서 어디로 이동을 했는데 간단한 뭐 아주 사소한 접촉사고가 일어난다거나 이런 좀 과한 작용의 오버액션이 좀 일어날 수가 있고요. 그리고 식신이 장성지에 놓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은 좀 많이 과한 에너지가 분출이 돼요. 그래서 남들이 볼 때는 엄청 생동감이 있어 보입니다. 나를 쳐다볼 때 물론 이제 개개인은 틀릴 수 있어요. 근데 전체적인 거에 대비를 해서 볼 때는 에너지가 오늘은 되게 왕성합니다. 전체적으로 에너지가 왕성하고 이 에너지가 왕성한 거가 좋은 점도 있겠지만 나쁜 점도 있겠죠. 너무 과해지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오버액션에다가 내가 경거망동 해줄 수가 있기 때문에 사소하게 다치거나 접촉이 일어나서 다칠 수 있다는 거 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다는 거 이런 거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 운전대 잡으시는 분들도 조심하셔야 돼요. 사화가 지금 강해져 있는 달이기 때문에 부딪혀서 다친다거나 저도 얼마 전에 발가락을 다친 적이 있어요. 주변에는 뭐 깁사하신 분들도 계시고 좀 다칠 수 있는 운이 들어와 있어요. 실제로 그리고 내일은 일요일이죠. 일요일 동안에는 내가 어떻게 좀 잘 해보려다가 넘어진다거나 다친다거나 찍는다거나 찍힌다거나 또는 사람들하고 약간 다툼 수도 있어요. 그런데 전체에 비해서 퍼센티지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. 어쨌든 끝은 잘 풀리는 쪽이에요. 잘 풀리는 쪽이기 때문에 일을 마무리 잘 하시고 너무 무리하게 내가 오늘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시고 너무 그 기분에 취해서 일을 무리하게 막 밀고 나가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냥 내일로 좀 미루세요. 조금 게을러지셔도 되는 날입니다. 자, 오늘의 태만한 모자 게을러지자 게을러지세요. 오늘은 아무리 내가 뭘 할 수 있을 것 같아도 조금 힘을 빼시는 게 좋습니다. 오늘은 운세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남은 저녁 잘 보내세요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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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행히 고맙습니다. 다행히 고맙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